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만든 웹사이트를 인터넷 상에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 직접 내 사이트를 전 세계에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배워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html과 태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tml로 작성한 문서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웹사이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html을 배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내 컴퓨터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웹사이트는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사이트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컴퓨터 자체를 서버로 만드는 방법이나 두 번째로 외부 전문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을 잘 모르시겠다면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인 내 컴퓨터를 서버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 컴퓨터 자체를 서버로 만들어 인터넷에 내 IP 주소를 알리는 방법이죠 이러한 방법은 개인 컴퓨터를 공개하는 것이기에 보안이 취약할 수 있고 누가 언제 접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내 컴퓨터를 365일 24시간 가동해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전기세 등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러기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서버실 본 적 있으신가요? 영화에서 보면 여기로 침투해서 해커들이 정보를 빼내기도 하죠 대부분 큰 기업들은 이렇게 24시간 돌아가는 자체 서버실을 운영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서버의 일부를 빌려서 이 공간을 활용해 내 사이트를 배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버에 내 HTML 파일을 올려두고 관리를 하게 되면 큰 서버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지 비용이 적게 들며 기업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도 적습니다 그러나 가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큰 기업에서도 서버 관리를 잘못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개인 PC를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서버를 제공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웹 호스팅 또는 클라우드 서버 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요금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우리는 실습을 위해 네틀리파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의 기능이 무료이고 편리하고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보자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접 실습하러 가볼까요? 웹사이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업로드할 웹사이트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코드를 작성해도 좋겠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PPT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PPT를 만드는 과제가 있다면 항상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거였습니다 깔끔한 PPT 무료 템플릿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해서 나온 PPT 템플릿 중에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골라서 이게 마음에 든다 하면 다운로드를 받고 이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웹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PPT 템플릿을 받은 것처럼 HTML 템플릿도 받아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HTML free template로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무료 템플릿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서 원하시는 템플릿을 골라서 다운을 받아줍니다 이게 마음에 들었으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을 받아줍니다 압축을 해제해 주시고 이렇게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HTML 파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원했던 멋있는 템플릿이 HTML 파일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해봤듯 여기 있는 태그를 몇 개 고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직접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HTML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HTML 파일을 그냥 열어보시면 브라우저로 이렇게 뜨게 되고 이 HTML 파일을 지난번에 설치했었던 Visual Studio Code라는 코드 편집기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HTML 코드가 뜨게 되는데요 우리는 많이 고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제목만 고쳐보겠습니다 제목을 찾아서 제목 태그 안에 있는 제목을 조코딩 홈페이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 해보시면 조코딩 홈페이지로 바뀐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netlify.com으로 접속해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 사인업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해봅시다 이렇게 회원가입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사이트의 아이디로 간편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서비스들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이메일을 통해서 가입하셔도 무방하지만 개발자를 위한 코드 블로그라고 할 수 있는 GitHub 정도는 미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후에 GitHub에 대한 영상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drag and drop your site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폴더를 그대로 여기에 드롭해 줍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네 디플로이가 완료되었고 참고로 디플로이는 인터넷에 우리 웹사이트를 올리는 행위를 디플로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주소로 디플로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조코딩의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잘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가 좀 이상하죠 주소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사이트 세팅에 들어가셔서 여기 밑에 체인지 사이트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서 이제 원하는 사이트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조코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코딩으로 사이트 네임이 바뀌었고 이제 여기 조코딩.netlify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만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누구든 이렇게 조코딩.netlify.com으로 접속하시면 똑같은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디플로이에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HTTPS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직접 구현하려면 인증서를 사고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이것까지 더 완벽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든 웹사이트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과정을 실습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HTML을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면 템플릿을 이용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전세계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로그인이나 폼 전송 등 부가 기능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